미셔리 웨스트 그리고 미나 하리가에와 한조로 플레이하는 레이첼 핵이고요. 지난주 유에스 여전 오픈에서도 35위, 공동 35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. 5번 홀에서의 모습인데요. 옆에 핀 주변에 붙였던 레이첼 핵입니다. 7번 홀, 파포 7번 홀 두 번째 샷인데요. 7번 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플레이되는 326량의 짧은 파포홀입니다. 버디를 잡아내면서 한타를 줄였던 7번 홀의 레이첼 핵이었고요.